직진해주세요. 다산병원이요? 네. 통행육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자동 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통낙동에서 잠실. 지금 11시네 이제. 한코르 했는데 11시. 아무튼 이렇게 나갔습니다. 음. 음. 욕장 사고사발 구간입니다. 잠실. 올림픽 배경. 탄면. 유탄입니다. 자정차 사고사발 구간입니다. 300m 앞. 후회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잡으십시오. 네. 잡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유탄입니다. 지구먼스. 유탄으로 계산하다가, 지구먼스. 엔소유. 어엉. 예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여태. 다시. 경고. 김. 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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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아직 안 샀는데 커피를 파는 데가 없나? 있는 데가 없나? 손님이 없다. 손님이 나온다. 되게 많다. 삼성 병원 가는 거 맞나요? 응급실 가는 거 맞나요? 번호 안 나와있나요? 1원만 81번지로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요금이 입력되었습니다. 통행 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상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틱. 다동 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1원동에서 신사동? 잠시 후 10시 반영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강남구 신사동이지? 숙소화동. 0.158m 2.0m 2.0m. 장시간까지 고른 것입니다. 교재일을 등장할 수 있는 확실이 있습니다. 발동 시장의 보급진 항정은 공유지에 한참껑을 사용하여 8시 반영운에 공유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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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발하네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오후 회전입니다. 배 아프다, 배 아프다. 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기름동.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끝으로 이동해주세요. 온다, 콜. 온다, 콜. 조용히 온다. 콜을 검색하셨습니다. 콜을 멈추기. 콜을 수신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후진해서. 난 알겠는데. 잠시 후 압구정력. 반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콜을 수락하십시요. 안아플리아 콜을 수락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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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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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확인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잠시 후, 잠시 후.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이거 넣어주셔야 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거래 처리 중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부두싸움. 살얼음. 살얼음. 가시방적에 앉아서 운전하는 기분. 암살역이구나. 천우역으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천우역이요? 네. 차가운이 너무 좋다. 아니 아니 아니. 잠 왔어요. 한 명만 읽을게요. 네. 네 네 한 번 봤어요 그래도 분실물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네 와 천원병이 왜 이렇게 조용해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카카오티 오 신논 형 자동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잠시 후 천호대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천천히 가세요 아저씨 천호동 먹자골목 나가기가 너무 아쉽죠 300m 앞 반통구청 방향으로 좌회전입니다 3m 앞 반통구청ом 좌회전 목적지 목적지 부분입니다. 안내를 종료하는 만큼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경로를 제공해 주십시오. 자동차 사고사발 구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경 도시보석도로 이동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화양둥이 안 열렸어? 안 눌려줬었네요.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차가워드가 정해진 산책입니다. 변경되어 오게도 차가워드가 자존차 사고자발 구간입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증. 영수증이예요. 감사합니다. 영수증이예요. 아 건더기꺼네. 커피 파는 데가 있나. 근데 오늘 끝났나. 서초당. 오. 아. 승객 비치로 이동해주세요. 승객 비치로 이동해주세요. 대박인데 저 친구. 네 지금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치치 앞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기 요금은 입력되었습니다. 통행 요금이 입력.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상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홀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컴퓨터 상품을 신경 diagrams. 야 이거. 기다려줄까 이거. 가괴 지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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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지 고향입니다. 안내를 정리합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주소하세요. 승객에게 연결 중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도착했어요. 어? 네 금방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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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맞짱. 나도 먹고 싶다. 아리야. 아 맞짱.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맛짱 떡볶이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학동로 20길 강남대로 122길을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나도 맛짱 떡볶이. 먹을 줄 안다고. 청량돈. 관악거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아리야. 안전은행으로 돌려줘. 안내를 종료합니다. 안심주행 모드로 안내할게요. 맛짱은 다음에 가는걸로. 공개중. 스티로 pasti 격 Dennett. 잠시 후. 오후 회전입니다. 흠. 오늘의 과자 새우머리튀김 커피 미드나이셔서 불렀나? 커피집 맛있다 하네 커피집 맛있다 안녕하세요 청룡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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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네, 초콜릿 반죽 초콜릿 50km 과속 단속 구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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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이해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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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돌아가시나요? 일요일요 일요일요 어머니 근데 나는 8개월에 왔어요 그래서 나는 1개월에 왔어요 8개월에 왔어요 네 시작했기 때문이죠 1개월요일요 네 4개월요일요 네 좋습니다 제가 변화하려고 해요 모든 년에 스페인, 모로코옥에 가고 저는 벨벌이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모로코옥에 가고 아! 부모님은 모로코옥에 가고 네 그래서 항상 모로코옥에 가고 스페인 그냥 변화하려고 해요 여기 아주 다르다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네 근데 좋아요 처음에 여기가 처음이에요? 네 자신의 본인? 네 근데 여기가 한국 친구들 아니 아우스트리아, 아우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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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귀여Would 한국어 가르치는 줄 알고만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듣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조금은 히트할게요 아이고 이해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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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블로그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와 근데 너는 유튜브 안 봤어? 네, 나 봤어 이 영상은요. 이 영상은요. 이 영상은요. 이 영상은요. 이 영상은요. 유튜브 영상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 영상은요. 이 영상은요. 아, 벨기에. 더 더 말해. 벨기에. 뭐? 와플? 아, 네. 와플. 정말 잘 어울리네요. 하지만 두 가지 와플이 있어요. 두 가지? 브루셀. 브루셀. 그리고 디에잇. 다른 지역이. 디에잇? 네. 네. 근데 디에잇이. 그리고 디에잇이 더 elites.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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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네 요리사원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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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은 남 stitch ixeira 입구bbie 그지 내가 물어보 institution 아이스크림 입구가 아름다 something 입구가 아름다 normale 아이스크림 mundo 네 음... 아.. 매일 매일매일 수 있어요 아마 네 가격이면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벤거피 한 번 방문하셨어요?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어디? 벨기에? 아, 예? 브리셀, 브리에 브리셀, 예 하하하 제가 이 모ter바이예요, 마스코어, 예 제가 이 모ter바이예요 그리고 나가는 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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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에에? 브리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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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를 보내줘요. 메시지를 보내줘요. 유튜브에 보내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독자 한 명을 늘리고 어차피 안 볼 거지만 저기 금방 차가워. 벌써 어디로 갈까요? 서울대역구역으로 갈까요? 서울대역구역이네. 서べpak acterial 처음에ятся 가다가 그리고 저다리 아이들이 육지 서울대역구역은 어떤 조금만 알아보고 또 강에 대해 숨기는게 많고 나도 숨기지만 저런거에 굉장히 관대하다는거 그런건 좋은거 같아요 여기서 콜이 끊어지나요? 서당까지 왔는데 조용하네 분위기가 이렇게 조용해? 없잖아 어떻게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 중국에서도 안나오나? 일이 없네 일이 없어 잠시만 잠시만 뭐야 앞에 택시 7대 있는데 다 민택시야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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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3대 일반 4대 낮까지 5대 근데 오늘 목요일인데 이제 금요일 아 목요일날 밤에는 괜찮은데 손이 많은데 왜 추석전 보릿고개 시작 추석전 보릿고개 시작 일단 주유소 가서 화장실 좀 간 다음에 냄새가 좀 심한데 그래도 화장실 한번 가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껍질 돌아오면 서당은 오늘 답이 안 나온다 이 시간에 카카오가 콜을 안 준지가 지금 근 30분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 가면 있는 콜을 일단 먼저 줄 것 같아 카카오가 콜이 카카오가 콜이 카카오가 콜이 카카오가 콜이 카카오가 콜이 카카오가 콜이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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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봉에 랍봉 먹으러 갑시다 손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다 왔지요 랍봉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먹으려고 했는데 노란진 콜이 이러면 다시 시동 켜야지 아 누랑진 가야지 먹기의 법칙이지 항상 뭐 먹으려고 하면 그냥 꿀주지 여기인가? 네 안녕하세요 노랑진이요?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 천호내로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편해주세요. 노랑진이요? 은천동? 은천동이 관악군가? 지난번에 한번 검색한던데? 은천동. 커넥구 은천동. 코앞이네. 안녕하세요. 은천동이요? 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신림동 가야되나? 신림동 가야되나? 사단동도 조용하던데 4시 26분 성수동 좋대요 복귀하라 그러네 네 안녕하세요 성수동이요? 네 수고하세요 양수증 시청자 방금 맞으신지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대로 복귀를 시켜주네. 미사동으로 마무리해야겠네. 안녕하세요. 미사동이요?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미사동으로 마무리할게요. 과자나사로 가야겠습니다. 또다시 하남. 잠실이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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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세히 가세요 성남 안간다 퇴근할끼다 퇴근해야지 어딜 보내려고 그러노 오늘 마무리합니다 233키로 7시간 7분 아 목이 또 많이 갔네 지금 이거 어저께 거랑 합산된거거든요 어저께 거랑 합산된거니까 조회를 눌러서 12시간 입력으로 오늘 꺼 뽑을게요 오늘 꺼는 29개 찍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콜이 받쳐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커피도 안샀는데 어제부터 남은걸로 좀 버텼어요 지금 배도 고프고 그 떡볶이 못먹어가지고 아쉽네요 퇴근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